촤불 하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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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핫학하핫학 누구였어요? 얘기해 주..얘기해 주시면 넣을게요 대워리님은 있어요 대월인님은 있어 그럼 양양님 갈게요? 양양님 뭐세요? 야 저게 근데 어떻게 있어? 가자. 이렇게 해서. 야 골동품 전시회 저기 있을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다? 오케이 너네 향로. 어? 아 돈이었구나. 짧음으로 돈을 최대한 벌 수 있게. 준 건 안 돼. 뭐지 이건? 아 고양이 자구나. 지금 자리 꽉 찼어요. 이제 누군가 죽으면은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이제 저거 해주세요. 지금은 안 돼요. 아니요. 골동품이야. 옛 길에 치아는 회복하시오. 실내 전투 100% 끝 맞추기. 해서 일단 얘네들은 그러면은 모두 일단 당신을 해제하고 위기성별로 자 하나씩 껴줄게요. 회피 15 보자. 회피율 팟으로도 짤게요. 회피. 회피. 이동기술 확률이자. 네 점심 먹고 오세요. 1분도 못 버티고. 회피. 그리고 얘는 크림슨 걸린 애들이 없어서 저건 못하죠? 이런거 껴줄 줄까? 주니아의 머리를 레벨 2자리한테 껴주고 피해. 선조. 그렇지. 이거 가능할까? 아 돈이 없어. 에반데 이거? 돈 없는 거 싫어하냐? 야. 야. 에밀. 하. 장 씻고 팔라고요? 돈 벌러 가자. 껄똥품. 출동합시다. 아니야. 중간에 위험하면 파열만큼의 음식을 가지고 가는 아니. 가 그냥. 중간에 위험하면 그냥 후퇴를 할게요. 가자. 처음부터 전투 두 번이야 이쪽. 자. 시작부터. 전투. 쟤네들은 얘네도 괜찮은데? 오케이. 야. 초반에. 초반에 생각보다. 괜찮아요 일단? 돈 벌러 가자. 얘들아. 돈 벌자. 총.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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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였죠? 오케이. 밥이 생겼어요. 여기가 문제인데 이제. 돈으로 부여서. 슬라임? 아. 엑토플라즘? 나부터 손 잡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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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부전하지 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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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게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야. 다 양념 쳐놓고. 다 양념, 양념 쳐놓고 하나씩 죽여 오예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하자 이거 싫어하냐고 망했어요 대형 엑터플라즘이 나왔어 안돼 때리지마 피해 좋았어 일단 피했어 피했다고 잠시만 이거 일단 없애 이거부터 없애고 생각하자 하고 죽이고 그리지마 강렬해 피해 좋았어 하하 하하 야 이거 잡겠다 내 턴 먼저 와라 오케이 잡았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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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하하 하하 안돼! 죽소! 아이고, 아퍼요. 아퍼요. 안돼, 니가 맞아. 앞으로. 앞으로 니가 맞아. 안돼, 야! 피해! 피해! 다행이다, 좋아해 줘. 아, 뒤로 갔어.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거를 못 잡네, 한 번에? 얘는, 일단 이거 먼저 잡고. 아퍼! 이거 잡고? 얘도 이거 잡았... 아, 못 잡았어? 아! 제발, 야! 피해! 아, 제발! 그린스 걸리면 망해! 안 돼, 야. 잠깐만. 구해 이협방! 조금이라도 올려봅시다. 잠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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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았어. 우리 골통풍 찾으러 가야 된다고! 초대장이야! 그 Stanford가 마지막으로 이 홍보가 시작된다. 하하, 희선이 이번 DS가 나온 병이네. 좋진 않아... 얘네들이 걸리면 좋진 않아요. 전투캐들이 아니라서 전투캐들이 아니라서 잠깐만, 야... 야... 야, 밥이 보약이다, 얘들아! 밥 먹어 밥 먹어! 맛이 먹어, 이브커드라. 야, 잠깐만... 돈 뜯어! 오케이! 저 안쓰어! 밥 더 먹어! 이건 뭐였지? 안 돼! 중독이잖아! 잠깐만! 나 약초 없는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그냥 그대로 가야겠다. 돈 뜯어! 뜯어! 안 돼! 정신당 왔어요! 동물 공포증? 효과가 뭐야? 아, 야수야? 이런? 망했는데? 어둠이 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기맨. 잠깐만. 밤... 아, 꽉 찼어? 함정... 최고할 확률이 75가 가장 최대인데. 하아... 아... 삽이 없죠? 삽이 없죠? 삽이 없죠? 삽이 없죠? 이쯤 되면 먹을 수 있지 않아? 아직도 못 먹네? 이거 힘든데, 이러면? 아니야, 여기까지 전투 없어. 여기 전투 두 개 있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좋았어! 야! 먹어! 아직도 못 먹어? 언제까지 못 먹어? 함정이죠? 함정 얘가 75퍼. 아니, 야, 좀 함정! 여기, 여기에서. 기능의 기능이 필요한 것 같아. 기능의 기능이 필요한 것 같아. 하아! 좋았어! 하하! 이십오폠, 야! 잠깐만! 야! 뜯어! 뜯어! 또 정신이 다 갔어! 하, 하! 하, 하, 하! 기병이 포각됬잖아. 하, 하! 하, 하, 하! 지진 가자, 우리! 우리 집에 가자! 아아 더 벌었어 괜찮아 집 가자 올라 완전 포기하고 많이 쳐다벌었어